1번 공공요금은 사용자의 성격을 갖는 재화에 부과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죠 공공요금은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성격이 뭐예요 경합성과 배대성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이니까 대표적으로 편의권칙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만큼만 낸다 뭐 이런 거죠 그죠? 2번 비용체감산업은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비용체감산업이 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려면 대량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량생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용체감산업은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용체감산업은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겁니다 장기평균비용 그런데 평균비용이 감소하려면 A와 M 중에서 누가 커야 된다 우리가 M이 커야만 되겠죠 M과 A 관계 M이 크면 A가 커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비용보다 한계비용이 낮다 한계비용이 작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네 번째 비용체감산업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독점화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비용이 체감한다라는 것은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지금 요거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LAC가 있고 LMC가 있으면 요걸 말로 다시 표현하면 장기한계비용 곡선이 장기평균비용 곡선보다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5번부터 시작합니다 5번부터 시작합니다 5번부터 시작합니다 6번부터 시작합니다 6번 slow 감사합니다. 5번 자연 독점화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평균 비용을 낮추기 위해 하나가 아닌 여러 공기업에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기업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한 기업에서 하는 게 낫죠. 그래서 X가 됩니다. 6번 자연 독점화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민간기업이 생산하고 가격규제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이 달성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독점인데 민간기업이에요. 그러면 독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겠죠. 7번 자연 독점화의 공기업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2부 가격제도를 실시하면 생산량 자체는 효율적이에요. 왜 그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과 한계 비용을 맞춰서 무엇을 만들어 놓고 사용요금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손해보는 부분을 다 뭘로 생산 소비자 잉여로 가입비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연 독점화에서 공기업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한계 비용 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공기업의 이윤이 영이 된다. 이거 8번 9번 틀리면 큰일나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8번 9번.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경제적 이윤이 빵이 아니라 소원에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과소 비율적. 이 8번 9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가지 문장을 구분하여 체크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10번.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한계 비용 가격 설정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피이꼴 MC가 뭐니까 완전 경쟁시장 수준의 이윤 극대화 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11. 전기, 수도, 가스 등 사용자의 성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조세보다 높은 공공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재화나 보다 효율성 높다. 조세보다 공공요금을 부과한다. 그래 효율성이라는 거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 그만큼 돈을 낼게요라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이 달성될 수 있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램지 가격 설정은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분배상의 문제. 램지는 항상 분배상의 문제를 갖고 오는 친구죠. 효율성을 줄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14. 공공요금 설정에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 낮은 가격 측정은 재정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왜? 분배적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겠죠.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재정 부담의 측면에서 본 겁니다. 15. 규모에 대한 수약 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일 경우 한계 비용 가격 설정으로 요금을 설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식 만들 때 오답 만들 때 이거 바꾼다고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했던 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체증일 때만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아는 것입니다. 넘겨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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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그렇죠? 정상이윤이다. 정상이윤는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뜻이죠. 17번. 규모에 대한 수학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일 경우 평균비용 가격 설정에서는 요금으로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율주기다. 이게 틀리면 안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출선지에서 18. 규모에 대한 수학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일 경우 평균비용 가격 설정으로 요금을 설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겠다. 그래요? 있다. 없죠. 없죠. 없으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한 수학체증인 공공서비스 공급일 경우 2부가격제에서는 기업의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는 거죠.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한계비용 가격 설정 방식은 한계편익을 나타내는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수요곡선이 뭐예요? P는 이거죠. 한계비용 M, C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수요곡선입니다. 수요곡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곡선이라고도 하고 역수요곡선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Q는 수요곡선, P는 역수요곡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수요곡선은 감정평가사나 회계사에서는 그 용어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21. 수요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할 경우 자원부분의 효율성이 극대된다. 이 조건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22. 자연독점 상황에 있는 공기업이 한계비용에 맞추어 가격 설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적자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자연독점이라고 바꿨죠. 이렇게도 쓰고 우리가 이렇게도 쓰고 다양하게 쓴다라는 겁니다. 비용체감산업의 경우 한계비용 가격 설정을 적용하면 효율성은 달성하지만 손실이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고요. 24번 규모의 수익 불변 아 됐어 끝났어. 불변이에요. 불변 불변이면 우리가 논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논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5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25 자연독점 상황에 있는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 설정을 제작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죠 26 자연독점일 경우 평균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경제적 이윤이 0이다 경제적 이윤이 0이다 정상이윤이다 똑같은 얘기 자연독점 상황에서 공기업이 평균비용 가격 설정을 채택할 경우 한계비용 가격 설정에 비해서 가격은 높고 공급량은 적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 말이죠 그래서 P 꼴 MC인게 뭐였다 한계비용 가격 설정 P와 MC 중에서 얘가 이렇게 큰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AC로 만들면 평균비용 가격 설정이죠 그래서 얘는 뭐다 독점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과소생산이 됩니다 라는 것이구요 28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 가격 정책을 실시하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 평균비용 아니라고 했죠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2부 가격 제도를 쓸 수 있다 라는 것이구요 2부 요금제는 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에 대해 부과하는 고정요금과 실제 소비량에 부과하는 종량요금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입비 고정요금 통칭에서 씁니다 30일 일정한 가입비를 징수하고 사용료는 한계비용에 맞추어 결정하는 2부 가격 제도는 효율적인 생산수 달성할 수 있다 요 문장 외우세요 요 문장 외우시는거죠 효율적인 달성 그래서 가입비 소비자행유 사용료 한계비용 사용료를 한계비용으로 맞췄으니까 P이꼴 MC를 맞춘거고 요런 식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한계비용 가격 설정의 단점을 해결하는게 요거다 라는 것이구요 2부가 요금제에서 관로나 선을 통해 공급된 재화와 서비스는 수요의 가기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요금의 인상을 통해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높으면 바로 떠나겠죠 낮겠죠 낮기 때문에 전가시킬 수가 있는 것이구요 2부 요금제는 전화가스처럼 관로나 선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부 요금제에서는 소비자의 가입비가 묵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다 묵시적 가격이라는 건 뭐예요 묵시적 장벽이란 건 기업은요금가 높으니까 아예 이거 안할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한번 나왔던 우리 5위 있죠 5위 5위는 뭐였어요 가입비 우리가 탄력성 따지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 쪽에는 가입비와 사용요금 중에서 어느게 탄력적인지를 따지는 거고 거기에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하프 모의고사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5위까지가 2부 요금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35분부터 해보세요 자 이제 36분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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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35번부터 해야죠? 35번. 2급 가격차별 방식에 따라 공급요금을 설정하면 공평성 문제의 책입니다. 2급 가격차별은 얘는 수량별 가격차별이에요. 근데 공평성의 문제는 생길 수가 있죠. 어차피 가격차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번에 보면 초래하지 않느냐 틀렸죠. 극소화하는이죠. 극소화하는. 초래하지 않느냐 극소화하는 이었고. 37. 램지 가격설정은 일정한 지정수입을 달성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8회 투율성은 달성. 8회 투율성은 달성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초가 부담에 최소화라는 말은 맞지만 달성까지는 아니에요. 달성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38. 램지 가격설정은 공공요금 설정이 있어서 소득 분배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램지 가격설정에 따르면 비율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과 한계 비용이 격차는 상대로 커야 된다. 안 되죠? 이거 기억해요? X? 왜냐하면 탄력적이면 가격을 싸게 한다는 말이 한계 비용과 가까워진다는 말이에요. 더 폭리를 취하지 못한다. 40. 램지 가격설정 방식에서는 수요가격 탄력성이 큰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한계 비용 수준에 근사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39, 40 이거 연결해서 램지 가격설정 기억을 해두시고요. 당연히 램지 가격설정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최소화, 상실의 최소화지 달성은 안 된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램지 가격설정은 소득 분배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다음에 4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PX, PX 마이너스 MCX, PY, PY 마이너스 MCY, Y,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예요? 20, 25, 25, 50, 50, 30,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5분의 5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50분의 20이죠? 그럼 5분의 1이고 5분의 2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모, 분자니까 2분의 1이죠? 여기 2 나오죠. 그래서 5가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뭘 봐야 된다?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채증이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냐? 자연 독점이냐를 먼저 판단한다. 그 다음에 평균비용 가격설정과 한계비용 가격설정의 특징. 2부 가격제의 특징 파악하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램지 가격설정의 내용과 계산까지 이 정도를 보시면 다 맞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